8월에 서울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했던 때가 있었잖아요. 당시 수도권에 재수생들이요. 대구에 입시학원에 등록을 하겠다고 문의가 세도를 했었답니다. 대구에 학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오지 말라고 오면 안 된다. 우리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. 이런 항의 때문에 학원가에서 우리는 서울의 재수생들을 받지 않습니다.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거는 핑계고 실제는 다른 이유겠죠. 그런데 이게 가격이 청담 학군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수성구에서 비슷한 효과를 냈대요. 가성비가 좋다.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님들은 일반 검사일 때 2년마다 임지로 옮기시잖아요. 그러다가 대구에 자녀들 어릴 때 오셨으면 이제 검사님들은 다른 데 가시더라도 자녀랑 배우자는 여기 남아서 학교를 마치는 거예요. 이게 검사뿐만 아니에요. 전국적으로 옮겨다니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또 고위급 경찰,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수성구에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상태가 되면 본인만 옮겨다녀요. 애들은 그대로 놔두고 대구가 청담동의 3분의 1 학원 수준이라고 하지만요. 왜 그러냐면 강남에서는 수학 이렇게 안 가르켜요. 방정식 반, 함수 반 이렇게 다 띄어서 금액이 40만 원, 40만 원, 40만 원 하면 금액이 쭉 올라가죠. 수학 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. 그러면 수학 한 과목에 돈 천 깨지겠는데요, 이러다가 진짜. 대구의 영어학원도 또 이와 별반 다르진 않아요. 문법 반, 문법 심화 반, 문법 기처 반, 리딩 투터 반 이렇게 하고 다 해요. 무슨 방금 박사학위 논문할 때 주제 잡는 줄 알았어요. 이야, 이거 엄청나네 진짜. 교재비를 따로 받고 옵션으로 따로 받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반에 못 들어가고 이런 걸 위해서 학원은 늘 수요를 창출합니다. 게다가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에서 학원가도 계층이 나눠져 있거든요.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는 학원이 또 있어요. 그 학원 들어가려고 과외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. 말이야, 박례야. 아니, 근데 진짜인가요?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? 이건 오래된 고정 같은 수십 년 된 패턴입니다. 사실은 땡땡 수학학원 이런 데 들어가려면 레벨 테스트를 해요. 근데 레벨을 통과하려니까 안 되죠. 그러니까 집으로 개인 교습, 대학생 불러가서 개인 교습 받아가지고 레벨 어느 정도 맞춰요. 근데 이런 학원들은 또 물 관리를 합니다. 소위. 그래서 아이들을 소수 정의만 뽑죠. 여기서 허점이 뭘까요?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우수한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수학 능력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만 뽑아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데 옆에 있는 학부모들은 저 선생님, 저 학원만 보내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너도 나도 돈을 까는 거예요.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